네 꼼꼼한 금요일 금융계 이서진 우리 이서진 김일구 이서진이 너희 뭐 진짜래 김일구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이서진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닮았어요 닥터 스트레인저 이서진 자 우리 일구신님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쭉 한번 미리 좀 보내주셨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NOPEC 법안이라는 게 지금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NOPEC 아 OPEC이구나 OPEC가 OPEC에다가 앞에 N을 붙여넣은 거죠 NOPEC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NOPEC 아 그런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OPEC 일종의 카르텔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90년부터 반 독점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적인 카르텔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카르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죠 미국이 근데 OPEC 카르텔인데 그 OPEC 카르텔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 법원이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다른 나라 주권국가를 기소를 하겠다 뭐 이런 법안인데 지난 2000년 이후로 계속 제기가 됐던 법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의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한번 제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OPEC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죠 왜냐하면 여기 OPEC에 지금 러시아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OPEC뿐만 아니라 OPEC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걸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국내법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국제법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통과될 가능성은 뭐 낮다 이렇게 그게 중론이긴 한데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최근에 OPEC를 압박하고 있죠 유가에 대해서 물론 이게 NOPEC라고 하는 게 NOPEC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OPEC이라고 할 때 우리가 O가 기구잖아요 오가네이제이션 근데 NOPEC할 때 O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O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PEC하면 오가네이제이션이고 P는 피트로리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E는 엑스포팅이고 C는 칸츄리즈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NOPEC할 때는 N은 노예요 노 그 다음에 O는 오일이고 그 다음에 P는 프로덕션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E는 엑스포트 요거는 같아요 근데 C는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 철저히 의미는 조금 다르겠네요 근데 그때 진짜 그거 뭐라 그러지 중의원에 중의원 작명 잘했죠 그렇죠 진짜 그러네 작명 잘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하고 협상은 거의 그러니까 최근 뭐 미국 관련해서 타는 이야기가 내년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쯤에 시진핑하고 만나서 이걸 끝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중국하고 싸움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냐 이건데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군데를 지목을 했어요 지목을 했는데 한 군데가 파워를 또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호시탐탐 금리 올리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 같다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네 파워로에 대한 공격을 또다시 재결했고 이게 이제 미국 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팩 법안 그러니까 오페크한테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거 이 법안을 지지해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난달에 이게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걸 일단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 가결을 시켰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다른 주권국가를 미국법으로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서로 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극히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페크가 너희들이 감사나오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내가 한 번 밀어가지고 의회 통과를 한 번 시켜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크를 제재하는 거라고 치고 그럼 그거를 만약에 미국법으로 하면 오페크를 해체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커요 어떻게 과태료를 매겨요? 다른 나라 기업인데? 그 저기 세컨드리 보육콩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미국법이 국경을 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오페크법은 거기서 좀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긴 한데 하원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카르테 그러니까 오페크법안이 처음 나올 때부터 2000년부터 오페크 국가들도 조심해요 사우디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가격 목표지를 딱 정했는데 지금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생산량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새로운 공격대상이 유가를 낮추겠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유가 올라가는 거는 용납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에 이어서 두 번째 공격대상이 오페크고 그 오페크를 공격할 대상이 방법이 노폐 법안 이거 내가 한번 밀어볼까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56 57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아이고 뭐 어차피 그 법은 안 돼 라고 올라가다가 아니야 이거 또 트럼프가 또 한번 작정하고 또 의회하고 또 그러기 시작하면 의회에서도 이게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중국하고 끝내고 유럽 본격적으로 유럽 일본하고 이제 무역전쟁을 할 준비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중심인데 어디랑 어디 가요? 유럽하고 일본 유럽하고 일본이 환율전쟁이요? 미국하고 환율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심은 유럽산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나 항상 이건 들을 때마다 웃겨 아니 자동차가 안보에 어떻게 위협이 된다 자동차로 테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기계 산업이 방산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전쟁 때 기계 산업이 무기를 만든 핵심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요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타 있잖아요 다 증발이에요 아 SUV들 SUV니 뭐 웬만한 차 다 증발이 트럭이니 뭐 이런 거 다 증발된다고 사료는 다 증발이래 증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전쟁 나서 그거 하긴 미국 본토에 그럴 일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 거야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배학관이나 피터 나바로 교수가 쓴 책을 보면 그러는데 이게 기계 산업이 없는 국가는 전쟁하면 진다라는 거예요 기계 산업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견제를 하는 게 중국이 제조업 기계 산업을 엄청 키워놨는데 이거 전쟁하면 그런데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러시아가 결국은 히틀러 군대를 이긴 게 탱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t-34 탱크하고 우리가 저기 뭐 뷔월인가요 미국 저기 미국 셔먼 전차하고 티거 전차하고 붙은 거 보면 4대 1로 붙거든요 티거 전차 한 대랑 셔먼 전차 4대가 붙는데 셔먼 전차 3대가 박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력은 독일이 막강했는데 이게 왜 미국이나 러시아가 이겼느냐 t-34 탱크가 좋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물량이었어요 아 물량전이구나 네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셔먼 전차도 물량으로 밀어보셨던 거고 그러니까 10대 1로 티거 전차는 10대 1로 붙겠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 산업이 그만큼 엄청나게 그 나라 전반에 확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전쟁을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이게 엄청나게 기계 산업이 그 나라 크고 우리나라 기계 산업이 작다 이렇게 되면 전쟁해봤자 결과는 똑같다 하지 말자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지금 걔네들이 말하는 집업트럭 그러니까 그 포드의 f1102가 115가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굉장히 큰 차죠 그렇죠 그 전시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차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못 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난번에 자동차 협상하면서 또 그거는 안 내놨어요 안 내놨다는 게 수출을 안 한다고요 미국이 수입을 못하게 막은 것이죠 미국이 그런 규모의 차는 그런 경기의 차는 네 그 정도 차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못 열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허머 이런 거 있잖아 허머 맞아요 허머 같은 거 거의 군용차지 뭐 그거 그렇죠 그렇죠 허머2 허머3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지금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나 일본 자동차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러스트 벨트 이런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했었잖아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죽었다 이러는데 이걸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협상하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데 이미 대통령 책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느 나라까지 넣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고 이미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딱 합의하고 나면 곧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이건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예전에 일본을 무역하고 일본 자동차는 미국이 진짜 수십 년 동안 괴롭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안 그랬으면 전 세계를 장악했을지도 모르고 도요다 혼다 니싼이 다 장악했을 텐데 미국이 40 80년대부터 계속 밀은 결과가 이 정도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 일본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도 대단한 거지 그렇게 밀렸는데도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일본은 제로센인가 전투기도 만들고 그런데 제로센 전투기가 당시에 미국의 전투기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월등했거든요 기동력이나 이런 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물량으로 해결한 것인데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만들었죠 미국은 일본은 이미 2차 대전 때 미국보다 제조업이 자기네들은 일부 영역에서 앞섰다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산업이 그냥 큰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앞선 제조업 기술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보다 앞선 산업을 다른 나라 갖고 있고 그게 특히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바로 죽이는구나 네 그거를 죽인다기보다는 계속 압박을 해놓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들은 그거 사용한 적이 없죠 거의 거의 사문화된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야 무슨 법 좋은 거 없냐 찾아본 거지 이거 괜찮네 좋고 그러면 국내 여론이 얼마 줄 서요 이게 국가 우리 미국 사람들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거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침해 있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일자리 그렇죠 일자리고 경제입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안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대의명분이에요 대의명분이고 그 전체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자국 이기주의로 가지고는 요즘 세상에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보수나 진보나 다 움직이려고 하면 안보라는 이슈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기한 게 공격 대상을 중국에서 페드 그다음에 오페크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페드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것이고 금리를 낚이고 저금리죠 그다음에 이제 오페크를 공격해서 저 유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일본을 공격해서 예전에 일본을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너희들이 자동차 부품 많이 살아 미국산 부품 많이 살아 이렇게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할 때도 엔화의 강세까지 같이 밀어붙였어요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다른 나라 주권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 밖에는 없습니다 환율하고 이제 관세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주제는 아닌데 미중 간에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하면서 환율 얘기가 나온 지 한 2, 3주 됐잖아요 그래서 대충 3월 말이면 이제 합의안이 도출될 거다 발표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님은 이 환율이 담겼을 경우에 금융시장에 주는 파장 물론 이제 어떤 형태 어떤 정도로 담기느냐가 중요하겠으나 사실 무역 협상에서 환율이 명문화돼서 담긴다 이거는 상당한 파장을 줄 수도 있는 이슈 아니겠어요 네 뭐 일단 담기긴 하겠죠 근데 문구 자체가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문구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파급 효과가 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환율은 절대로 강한 약속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msci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 있으면서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선진시장으로 못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제 msci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선진시장에 가려고 그러면 원화가 24시간 거래된다 뉴욕에서도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원화의 국제화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원화 환율이 외국인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환율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키고 싶다 수출 국가로서 그거를 위해서는 다른 건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환율을 외환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그런 형태의 약속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환율 주권은 지킬 거고 우리 때문에 환율 표현이 들어가도 아주 그냥 두릉술하게 들어가겠죠 그냥 대충 환율 안정에 협조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과도한 매니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환율은 중국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게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설마 조작하겠냐 이 정도에서 끝낼 것 같고요 중국 위안화 환율은 알아서 대충 조금씩 결상시켜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달러 문제는 위안화가 아니고 이제 달러 전반의 약세가 이렇게 돼야지만 글로벌 경제가 좀 좋아지고 미국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로서는 이제 경제 재건의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리 유가뿐만 아니라 달러도 약세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모멘텀인데 지금 글로벌 성장도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의 기대감을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 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조금 낮아지는 것이죠 자 지금 노팩으로 미국 트럼프는 유가 조절을 지금 하고 있고 맞는 거죠 그걸로 지금 약간 협박 좀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해 주실 또 하나의 주제가 지금 양회에서 지금 중국 성장률이 나온 겁니까 제시가 됐죠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그게 6에서 6.5였죠 네 이번에는 낮췄어요 낮춘 겁니까 오늘 네 그거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6.57 정도 그 전에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걸 한 단계 낮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미중 협상하고 나면 다시 중국이 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익을 얻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건데 네 오히려 미중 협상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얘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 제조 202호 같은 걸 뺐거든요 네 중국이 그 정도 성장하려고 그러면 기계 만들고 뭐 저기 공장 직구하는 중국 제조 202호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빼고 나면 소프트한 성장이에요 하드한 성장이 아니고 공장 만들고 기계 만들고 자동차 사고 이렇게 하면 성장률은 높게 나와요 근데 그런 성장이 아니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가계에 감세를 해줍니다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서비스 산업 소비 위주 이쪽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낮추면서 정책의 1번 타겟을 고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제조 202호와 같은 높은 성장을 하고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하는 계획을 일단 접고 고용 위주로 소프트한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져도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얘네들이 제조업 성장을 해야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득을 좀 많이 볼 건데 얘네들이 이제 내수 산업 내수 성장으로 가버리면 자기네들 내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버리면 사실 우리 수출한테는 더 부정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중국이 뭐 미중 협상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럼 우리 경제도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김상우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제조 202호 그러니까 제조업의 첨단화 정책은 일단 유보하고 예를 들면 건설 투자라든지 SOC 투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든지 감세 증치세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대폭 낮춰서 소비를 촉진하는 건데 그게 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스탠스의 변화는 제조 202호를 첨단화하고 그것과 동시에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건 사실 성장률의 단기간에는 좀 악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왜냐하면 고도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이 경제성장표 6.0에서 6.5%로 제시했지만 결국 목표치는 6.5다 이렇게 레인지로 저렇게 해서 6.5가 달성이 되면 좋지 않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무슨 SOC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절차들이 있어요 이거 편성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판 예타 면제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 단기간에 결정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세도 굉장히 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제 우리 성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추락하는 거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냐 아까 말씀 중에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셨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은 이런 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너무 수출에 의존하지 말고 내수를 키워라 그리고 우리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수 성장 기반을 마련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자기네들한테서 수입해가던 걸 이제 자립화하겠다라는 게 중국 제조 2025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빼면서 중국이 자기네들 내수 성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쪽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그러면서 이게 유통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도 증가시키겠다 이거는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미국 쪽의 요구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수 성장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중국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물건을 전략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내수 성장을 시켜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미국 물건 사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성장을 시켜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장률 목표가 사실 6.5를 맞출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중국은 그 렌즈를 이렇게 넓게 두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집중하겠다 이런 얻은 것 같아요 성장을 높이고 싶은 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아니 중국도 성장을 시킬 생각이 없는 거야 어제 또 유럽 중앙은행이 또 성장을 확 깎고 내려갔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게 미국도 이게 기업 이익이 증가하기 어렵겠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산업 평균인데 그거 말고 운송 지수도 있죠 운송 지수도 지금 상당히 약세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다 글로벌 성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하위 지수들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운송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게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계속 낮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어제도 뭐 저기 미국 주가가 꽤 떨어졌습니다만 제가 저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경기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제 이제 s&p500이 0.8% 떨어지면서 2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2750이 지금 s&p500이 200일 이동 평균인데 그게 어제 2748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안 나온다 싶은데 주가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와 주는 그런 모양이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땅을 떠나서 중국도 이게 무역 합의 이후에 성장에 생각이 없네 그러면 어디서 성장을 하나 미국은 저 인프라 나오려고 하면 아직 몇 달 계속 싸울 건데 뭐 이런 성장 모멘텀에 대한 성장 모멘텀 부재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 좀 약세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줄 때까지는 주가가 그냥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중국이 6에서 6.5로 하향 조정한 게 미국이 원하는 바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사실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성장 목표를 올리게 되면 그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4% 이상의 성장은 이게 제조업에 강한 투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 투자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4%면 중국 고용시킬 만큼 충분히 합니다 소프트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은 다 소비재 중심이에요 이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성장을 시켜라고 하는 게 미국이 늘 우리나라한테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는 그겁니다 이번에 또 적자가 미국 무역 적자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소비 위주의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먹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 성장률 목표치 낮추고 성장률 목표치 높여놓으면 계속 이제 뭐 공장만 짓고 제조업만 키우고 그래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뭐 이러는 거죠 그거 낮추고 소비주의 성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일관된 요구였는데 그걸 중국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중국 정부가 6%에서 6.5%의 레인지를 준 거는 사실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그런데 우리가 6.5% 딱 해버리면 저 아저씨들이 아직 여유가 있네 뭐 이런 인상을 주겠죠 그리고 소비 위주라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가 내수가 활성화돼서 내부에서 만들어서 내부에서 쓰는 경제가 돼버리면 사실 미국과의 어떤 이런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옥죄일 수 있는 거는 한 해 3,500억 달러 4,000억 달러라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같은 큰 경제가 뭐 오타키 자력갱생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척이 돼가지고 야 우리 미국에다 물건 안 팔아도 우린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운 거고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진민태라는 얘기가 나와요 국진민태? 국진민태가 뭐냐면 국영산업을 더 키워버리고 아직 민간을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그게 정책의 기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고요 그런데 미국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조그만 경제는 관계없어요 예를 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그만 경제가 내수 활성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맞는 것 같은데 중국이 14억 되는 이 거대 경제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가 된다는 건 종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겠죠 그러면 6.0, 6.5로 한 거는 엄살부리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6.0에서 6.5라는 거는 시진핑이나 이런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에서는 야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6.5 맞추제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는 6.0, 6.5로 해놓고 지금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라든지 엄청난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 감세 이건 사실 1년 전에 트럼프가 했던 정책 아니에요 시진핑 정부에서 굉장히 과감한 감세 정책을 한다는 건 성장률에 대한 펌프질을 우리가 해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지 않으면 이게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부적으로도 이게 괜찮겠나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6.5% 성장률 딱 해놓으면 아까 김상훈님 얘기했듯이 미국 트럼프나 미국 협상장 이용해서 더 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책은 굉장히 경기 진작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동시에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아직 잘 안 될 때는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을 썼어요 그게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그랬는데 이번에 양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그 부양책 안 하겠네 라는 얘기입니다 소프트하게 가버리겠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월달 2월달 주가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 야 저 미중 협상 끝나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나오겠는데 라고 하다가 지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진정한 생각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데 다만 이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중국 정부가 부양 스탠스가 아니고 절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미국은 공업화를 시킬 때 키우는 나라가 자원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절대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래서 크면 미국이 옥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게 일단 제조업 성장시키고 수출을 의존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함부로 못하게 했고 여기서 다시 이제 내수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미국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원유가 없어요 하루에 뭐 1200만 배러를 쓰는 나라인데 국내 생산이 한 400만 배러밖에 안 될 겁니다 800만 배러를 수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미국은 최대 산유국이 오페크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결국은 걸리는 게 자원입니다 거기서 농산물이나 이제 뭐 원유나 이런 것 때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일대일로를 하는 것이죠 일대일로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물건 수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완전히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랑 상대할 수 없어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이제 그 일대일로 국가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IMF한테도 중국 애들 돈 갚아주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자원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 역사는 자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전략적인 성공을 해왔어요 자 근데 두 분 참 좋습니다 이러실 거면 왜 아침에 하세요 신과 토론으로 가세요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8시 20분이에요 지금 밖에서 곽상준 부시점장님이 지금 시간 초재고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저기 9시까지만 좀 계세요 그러면 9시까지 쉬었다가 쉬었다가 쫙 한번 해볼까 아 또 출근하셔야 되지 네 다음에 또 하십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양쪽으로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도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오늘 뜨거운 또 토론을 해주신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빨리 늦겠다 이거 고맙습니다 좀 이따 봐요